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앨범에는 낭목부나 김세환 선배님, 김범영 형님, 또 저희께서 피처링도 있는데 오늘은 저희끼리 해보겠습니다. 함께 라는 곡이고요. 뒤에 온 저희 앨범도 20장이나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소중한 행아를 짚어내는 다른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겉으로는 언제나 평화를 원하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겉으로는 언제나 사랑을 원하지 말로서만 항상 평화를 바라네 그러나 이 세상을 선물을 잃어가는 사람들 선물을 잃어가는 사람들 선물을 잃어가는 사람들 선물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들과 사람들로 간간해 선물을 잃어보는 사람들 epsb 선물을 잃어버린 계속되면서 우린 왜 네 마음을 가둬려만 하는가 왜 그런가 이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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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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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라 영화를 위해 영화를 위해 영화를 위해 영화를 위해 미워하는 사람들 성공을 찾아하는 사람들 성공을 빛나는 사람들 그 온도한 사람들로 가득하네 영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